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구성치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로비가 통하는지 그러면 세무조사 도체 보수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아주 무섭죠. 왜냐하면 모든 과세 처분이 세무조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 세무조사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세무조사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럼 모든 납세자들은 겁을 먹게 마련이죠. 그러면 그 당시 누구를 찾아갑니까? 결국은 국세청에서도 지방청이 있잖아요. 지방청 조사국에서 하는 경우하고 세무조사가 하는 세무조사가 있겠죠. 당연히 이게 더 세겠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세액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 하는 거면. 이쪽은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정관을 찾겠죠. 정관을 찾으면 이 국세청의 뭡니까? 국세청 출신들을 찾는 거죠. 국세청 출신. 아 이 조사국하고 이쪽하고 연관되는 사람. 세무소는 이쪽하고 연관되는 사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이 아닌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는 뭐냐? 누군가가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 대체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뭐죠? 뭔가가 특수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간다. 이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이게 이제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리인 실명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실명화 제도. 이거를 제가 2003년에 국세청 재직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2004년부터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아주 강하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사국의 일선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세무조사 대리인이 선임이 되잖아요. 이 대리인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이제 국세청에서 징계 먹고 나왔다든지 옷 뽑고 나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국세청 내부는 잘 알고 인맥도 있고 그런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제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말솜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기업체 돌아다니면서 순회 강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법이 세무사들을 고용을 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죠. 법무법인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수사를 하죠. 그런 수사들을. 그런데 이제 이 세무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무조사 대리인 같은 경우는 실명화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수임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임장을 꼭 제출을 해야 돼요. 세무조사 시에 위임장을 제출해야만이 그 사람이 세무조사 대리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세무조사 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폐해가 병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 권익에 침해가 되고 납세자가 자칫하면 어떤 기망을 당해서 돈을 뜯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항시 적격의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해라. 그거를 실명화로 국세청에다 제출을 해라. 그렇게 되면 그 계약서하고 같이 제출해라.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세 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실행을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제가 실행을 건의하고 상당히 실행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세무조사의 불복도 마찬가지예요. 조사의 불복도 그러고 위임장을 내놔라 위임장. 위임장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당시 직원들이 경기를 일으켰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무너무 이 부분에서 반발이 심하더라. 저는 아무 상관없이 생각 없이 사심 없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뭐든지 대리업무를 해야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리업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외로 반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뭔가가 생존권의 영역이 침해됐구나.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느껴봤죠. 그래서 아직도 이 세무조사 로비 쪽에가 뭔가가 생존의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런데 과연 세무조사 로비가 진짜 통할까? 진짜 통할까? 쇼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세무조사 로비라는 것이 세무조사라는 것이 이렇게 쓰면 이게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면 법률 요건 사실이 정해져요. 그러면 이게 충족이 됐는지 이게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효과가 발생이 되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족 여부를 세무 공무원이 판단해요. 재량 여부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명의신탁 도용을 했다.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이게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도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세무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을, 부정적인 시각을 좀 긍정으로 바꿔달라.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결국은 법률은 똑같아요. 아무리 부정을 보더라도 실제로 충족이 안 되면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과세 처분 자체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 세무 공무원은 일단 과세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왜? 과세 왜 했니? 라고 부실과세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책임을 지는 것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과세하고 실적 내는데 주력하고 나는 뒤로 빠지고 알아서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뒤로 빠지고 본인은 실적 내고 승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생 내고 끝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 시스템을 꼭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과세행정실명제라고 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나서서 그런데 이제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항시 제도에 뭔가가 문제점이 단서 시초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는 따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과세가 되고 내가 이거를 풀어먹는데 불복으로 부실과세를 100% 부실과세여도 그거를 100%로 인정을 받는데 3년에서 5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일단 고개를 숙인단 말입니다. 일단 고개를 숙이고 그냥 조금 때리고 그냥 끝납시다.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옆에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조정하고 끝납시다. 그러면 본인도 이제 그 생성이 나잖아요. 뭔가를 일한 것처럼 되니까 본인도 성공 보수 받을 것이고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냐 안 되냐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부실일이냐 아니냐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은 안 되는 걸 과세했으면 부실과세고 될 거를 했으면은 정당한 과세처분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애매한 관계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루어지더라. 안 될 거를 되게끔 하면 세무 공무원도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니까 감사원 감사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방법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칼을 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괴롭힐 권한은 있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 이거예요. 괘씸죄 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나글나글나글나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막 그 건조부리면서 어? 그 쌍 함부로 말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국세청 그것도 이제 공업입니다. 공업. 그러니까 그런 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에 대한 불신이 아주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그 불신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무조사 로비가 과연 통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재량 영역이에요. 재량 영역.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실질인데 실질 유흥업주예요. 실질 업주인데 이 바지들을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14개의 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4명의 바지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지사장이 있다. 이게 팩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세무조사에 걸렸다. 뭐가 제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탄을 맞았다. 그러면은 이 14개를 전부 다 나와가지고 세무조사를 해야 돼요. 세무조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지사장이 아니고 이 실질하고 바지하고 같이 고발을 해야 돼요. 행위자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질은 빼주고 바지만 고발을 하고 14개 중에서 2개만 세무조사하는 거. 이거는 로비가 통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로비가 통했다고 당연히 그러죠. 왜 로비가 안 통했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성공 보수는 뭐냐. 성공 보수면 이 사람들은 성공 보수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14개가 세무조사를 당해야 되는데 2개만 했어요. 2개만 세무조사했으면 12개를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가 성공 보수 기준이 생기죠. 그거는 자기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무사들에 세무사협회에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수가 책정이 되는데 일변 누구는 총괄 세무사라면 일당 120만 원을 줘라. 누구는 30만 원을 줘라.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놨어요. 세무조사는 성공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참 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성공 보수 기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지사장만 고발되고 어떻게 됩니까? 실질은 고발 안 해주면 이거는 성공 보수 개념이 딱 나오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계산하고 성공 보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가 분쟁이 안 생기죠. 이런 거는 분쟁이 안 생기고.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유탄맞아서 꼭 사건의 흔적이 언젠가는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관 세무조사 출신이 뭔가가 관여됐구나 하는 언론 뉴스가 언론 뉴스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사람이 가령에 10억을 과세해야 될 거예요. 정당한 처분은. 그런데 이거를 자꾸 100억을 과세한다고 그래요. 100억을. 세무사가 자꾸 100억 나올 것 같아요. 100억. 그런데 나중에 나온 거를 보면 10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90억을 빼먹었잖아요. 세무사가 그러면 이 90억 빼먹었다고 자랑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90억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문계약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문하면 자문받게 해야지. 자문에서 무슨 성공보수가 어디 있어요. 착수금 있고 성공보수 이런 식으로 나눈 자문계약서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100억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100억 나온다고 네가 했냐. 이거는 만들어내기 나름이죠. 납세자가 알 게 뭐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금으로는. 그러니까 야 100억 나올 것 같아요. 막말로 말해서 이 사람이 세무사가 아니 세무대리인이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 공무원한테 노비를 하겠죠. 이거 100억 나온다고 말만 좀 해주라.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러면 실제로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납세자는 100% 믿는 거죠. 내가 100억 나오게 생겼구나. 하면서 90억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야 어떤 게 쓰든지 돈을 10억을 쓰든지 막아라. 10억 써도 90억을 막았으니까 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상 10억밖에 안 나올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건 아무리 뭐를 해도 만일 그렇다 하면 속여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납세자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완전히 겁을 먹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이거는 17년 동안에 기장을 했던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무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세무조사 이루어지니까 세무조사 끝나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 하는 사람이 이게 30억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세무사한테 말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쟁점 1,2,3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일단은 이제 5억으로 하고 나머지 자료는 사후관리하겠습니다. 파생시켜서 그래서 사후관리하는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친절하게 말을 해줬는데 이 대표가 경깨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세무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30억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30억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좀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공 보수를 받으려면은 어떤 기준이 정해지잖아요. 성공에 뭐를 얼만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로 달라. 뭐 3%로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세무조사가 도대체 뭐냐 이거 조세 불복이라는 거는 성공 보수가 저절로 정해져요. 왜 과세 액수가 정해졌잖아요. 세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액의 내가 몇 프로 10%면 10% 뭐 이렇게 먹겠다. 착수금은 얼마 이 세액이 얼마 이렇게 천문은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조사는 내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과세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도 봐봐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대명천지에 어느 세무공무원이 뒷돈 받고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그 분야는 있죠. 비밀리하니까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하더라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이 사실관계 여부에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정확히 과세될 부분들은 과세된다. 이 과세돼야 될 부분이 빠지는 경우는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거품을 더 씌우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봐줬다 세무조사에서 봐줬다 하면 이 거품을 좀 빼주는 역할은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게 뭐 소득세가 말이지 소득세가 뭐 이게 뭐 10억이 나와. 그리고 증여세가 야 이게 막 큰일 나서 10억 나와. 전체적으로 20억 나와.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증여세는 0 나오고 소득세는 3억 정도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는 증여세가 안 나올 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세무조사 나가가지고 0원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런 기준을 잡았느냐. 소득세 10억 나왔다는 기준을 세무조사 대리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걸 기준을 잡았느냐.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아 저쪽에서 세무 공무원이 지금 막 10억 가세한다 하더라. 20억 가세한다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납세자는 막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내가 속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납세자를 속여 먹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대리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교도소 담장 일을 왔다 갔다 담장 일을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담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니면 바깥으로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제가 상당히 높은 직급의 분하고 조사대리 수입물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령 6개월을 한다. 그러면 달에 5천만 원씩 받고 나중에 예상세액보다 적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외상세액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죠. 외상세액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갖다 붙여버리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법리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리가 가령 이 10억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어떤 법리가 법률 요건 요건 사실이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충족이 되면 이게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선 뭔가가 애매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렇게 설명이 아니었다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다 거품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무조사 대리를 할 때요. 그리고 그게 실명화 제도니까 정확하게 계약서를 적어야 돼요. 세무조사 대리 계약서를 분명히 적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함부로 하는 거는 그것 전부 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조사 대리하는 사람이 세무사인지 아닌지. 세무사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니까. 원칙은 못 들어가는데 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무장이 들어와서 일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장이 사무장 비용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세무사 자격 기준으로 줬습니까? 변호사가 그럼 변호사가 들어가야지 변호사 말고 밑에 직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나는 변호사 기준으로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겁먹지 마시라 이거예요. 맞을 면은 맞는 것이 맞을란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면 나 불복할란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세무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해요. 가장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게.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막 고개 숙여버리면 더 만만하니까 더 뭐라고. 사람 심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성실한 사람을 만나세요. 일단 사기성이 없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사자는 그 사람들을 몰라.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인맥 지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성공보수 뭐 이렇게 조사 자문계약서 이렇게 적었다. 그 계약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이것이 거품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드릴게요. 성공보수의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그 저한테 검증을 받으십시오. 그게 지금 이게 이런 것 가지고도 몇 억씩 달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내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당한 업무를 하는 성실한 대리인들한테는 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의 성공보수, 보수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청의 모든 비리는 세무조사 쪽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비리라는 것이 없는 거를 아니 있는 해야 될 거를 빼주는 것이 아니고 거품을 빼주는 정도 선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막말로 말해서 더 하려면은 그거는 일반 이런 액수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뭔가가 큰 힘이 하려면요. 아주 큰 성층권에서 놀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결들이 다 존재합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법리를 헤쳐가지고 하면요. 그 공직자는 다쳐요. 그러니까 그런 법리를 헤쳐가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 거의 없다. 단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관계, 여부, 판단 여부 가지고 눈을 감느냐, 부정을 긍정으로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거품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 거 납세자가 본인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거는요. 저만큼 많이 국세 측에서 사건하면서 많이 부딪혀 본 사람도 없습니다. 안과 밖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의심이 되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을 세이브합니다. 절세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데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